잉여맨! 러블럭사! 오늘도 응덩을 나가보실까? 괜하 강해보이는 녀석이 있군... 어? 넌... 여맨이? 어? 너... 미호? 헉헉... 여맨아 나 잡아봐라! 아아... 너 진짜 잡으면... 죽어어! 으 ELLL... 에헉헉...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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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... 저 친구들도 많이 강하군... 이 녀석은 못잡나? 어... 으으음... 으음... 음... 나 잡아봐라... 잡힘? 죽어어... 으으... 으... 따라오지마... 이 녀석! 으으음... 음 마!! 따라오지마!! 으엉!!! 으흐허허헣허헣.. 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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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머리치를 잡을 수가 없군! 그럼 사람은 안되나 보네! 어허허허허헝 이거 뭐지 이거.. 아이템이 있는데? 아!! 블랙홀! 크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ㅋㅋ 오! 블랙홀 뭐야? 와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 vaccine 으아아아아아아아uell허ㅏㅏ 얘 왜 이래 근데 이거 뭐하는 게임이지? 그냥 때리는 게임이야 아 때리는 게임이다 그만 따라와 미안해 어쨌든 리아내중에 빨리 놀러가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리아한테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선물도 들고 하자 나 여기 챙겼어 리아집 리아야 놀자 리아야 문 열어 리아야 놀자 리아야 놀자니까 어딨어 우리가 직접 찾아왔잖아 리아야 놀자 이 집이 아니야 옆집이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뚝뚝뚝뚝뚝 뚝뚝뚝뚝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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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리아집 여긴가? 리아야 노을자 리아야 선물 가져왔어 센데? 리아야 노을자 리아야 선물 가져왔어 아 또 집들이 선물 챙겨야겠네 에잇 에잇 이겸은 자 미호야 여기서 10초 새 숨바꼭질 하자 진짜 잡히는 사람은 죽는거야 리아 리아 호흡 тот 저는 잡히게 라이브 아니.. 어디 숨었을까..? 아니.. 우리.. 우리 어맨이는.. 우리 로날드랑 친구 먹어야지 ㅋㅋ 우리 로날들 널 이렇게 맛으로 주지 너희 부모이니? 네가 너라고 생각하고? 어디 숨었을까? 어디 숨었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숨었을 어디 숨었을 자 미호야 이번에는 네가 네가 숨을 차례야 알았다 10초 줄게 잡히면 정말 죽어? 자 미호를 잡기 위해서는 스킬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스킬을 좀 스킬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야 이제 찾을게 잡히면 정말 내 손에 죽어? 미호야 어디 숨었어? 잡히면 죽어? 절대 내 녀석이 모를 것 같은 장소로 돌아가 잡히면 정말 죽어 어디 숨었니? 절대 나를 못 찾지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어디있지? 어디있지?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안 보이는데? 여기 이 근처인가 보다 어디 숨었어? 미호야 놀자 안 돼 미호야 놀자 응 이 근처인가? 이 아닌가? 도망가 미호야 놀자 미호야 미호야 놀자 내 친구를 만들어야겠어 친구들아 도와줘 친구들아 미호야 놀자 미호야 놀자니까 왜 도망갔어 구독 자 이제 미호야 저쪽 가서 놀자 네 쟤네가 너 따라가는 것 같은데? 아 무섭네 아니 아니 자기들끼리 싸운다 가자 가자 잠깐만 어? 이거 여러개 설치할 수 있다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 이렇게 오오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저 리아형 유인해서 잡자 그러면 내가 유인해 올까? 이쪽으로? 포치해 놓고 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제제 이제 드리고 와 터치게 리아형님 유인해 와 리아형님 옆에서 깐적 꺼내는 중 와 둘이 근데 진짜 치열하게 싸운다 둘이 운명에 운명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? 리아형님 리아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쏘오gia 쫙 오세요 으쌤 아 아무래도 유인은 안되겠다 둘이 너무 싸우네 아 이제 미호야 우리 맞짱 떠 좋아 따라와 어 그럼 무기를 들고 왔네 로나이드를 로날드를? 나는 로날드랑 평생 함께야 아 우리 그거 하자 좋은 애가 떠올랐어 내가 이 나무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 잡히면 죽는거야? 오케이 나 진짜 1인칭으로 할게 1인칭 무조건 1인칭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로날드 너무 움직이는거 아니야? 로날드는 어릴 수 없어 살기위에 바락하는거거든 자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로날드는 어쩔수 없어 살기위에 바락하는거거든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걸렸어 걸렸어 이 녀석 움직이면 안되지 자 이번엔 니가해 로날드 도와줘 아아 이제 니차를 해라고 니가 쓸려라고 난 쓸나기 싫어 이 녀석이 안되겠네 알았어 내가 쓸나게 쓸나게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그 나무에서 해 후랭 후랭 좋아요 하acing 귀여워라 유 1700 아아 우 으 딱! 으악! 걸린거 아니겠지?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! 무궁화꽃이 피우... 으악! 아악! 안 돼! 못하긴 이겨문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미호랑 미호랑 벌크업 좀 해봤는데요 저희 덩치 어떠... 저희 덩치 어떠신지 네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 어이구 힘이 왜 이렇게 쎄? 아악!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! 구독하기! 도망쳐! 아악! 재미요! 좀있게 보셨다면 재민이 구독하기! 꾹꾹 눌러주세요! 구독! 얘가 왜이래? 아악! 그럼 여러분들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뵙ヴ fur t- 아뇨! 안녕